이 식물은 절국대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현삼과에 속한 일년 초 한해사리 풀입니다. 줄기는 네모집니다. 꽃을 확대해 보면 화관의 윗입술의 끝이 붉은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꽃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랫입술은 윗입술 끝이 붉은색이고 아랫입술은 새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윗입술 아랫입술 그리고 꽃받침 부분 잎이에요.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잎이고 그리고 이제 통부, 꽃받침의 통부가 세로줄이 있고 그 꽃받침, 그 녹색 부분 끝이 다섯갈래로 갈라집니다. 커서가 가리키는 곳이죠. 작용의 husband